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문제 1번의 DB 구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교인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다음에 지시 사항에 따라 교인 명단 테이블을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교인 명단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첫 번째 교본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필드 크기를 7로 설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필드 크기를 숫자 7로 수정해 주시고요. 98-1234처럼 6자리 숫자가 입력되며 하이픈도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본 필드를 선택하시고 입력 마스크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를 입력 마스크 입력하실 때 확대 축소 창을 표시하고자 한다면 10부터 누른 상태에서 F2 누르시면 되고요. 그냥 입력하실 수 있으면 그냥 입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반드시 6자리의 숫자가 입력되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필수 조건으로 입력할 수 있게끔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려면 기호를 0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앞에 두 자리 0, 0, 빼기 그 다음 뒤에 네 자리 1, 2, 3, 4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구분하신 다음 중간에 빼기 하이픈도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0이라고 입력하시고 입력할 때 표시할 기호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뒷부분은 생략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름 필드에는 이름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반드시 값이 입력되도록 하고 필수 조건에 오셔서 더블 클릭하시거나 목록을 이용하셔서 예를 선택하시고요. 빈 문자열이 입력되지 않도록 현재 빈 문자열 허용이 되어 있는데요.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요로 바꿔주시거나 목록에서 아니요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교구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교구 필드에는 반드시 한 글자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 아래쪽에 유효성 검사 규칙에 커서를 두시고 그 다음 글자 수를 세웠을 때 한 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NEN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교구 필드에 가서요. 글자 수를 세웠을 때 한 글자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주민등록 번호 필드에 대해서 기본키가 아니면서 중복된 값이 입력되지 않도록 인덱스에 오셔서요. 중복된 값이 입력되지 않도록 하겠다. 중복 불가능. 예, 중복 불가능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냉담자 필드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락처 아래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냉담자 라고 입력하시고요. 오른쪽에 참 거짓과 같이 두 가지 값 중에 하나만 입력되도록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Yes, No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을 완성하는 다섯 문항의 내용을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작성을 하셨으면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우리 필드 크기를 7로 설정하셨던 교본 필드가 있어서 데이터 일부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예 눌러주시고 교인 명단 테이블은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교인 명단 추가 테이블의 내용을 추가된 명단 테이블에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가된 명단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지금 전체 레코드가 33개가 있고요. 그 다음 교인 명단 추가 테이블의 내용을 더블 클릭하면 7개의 레코드가 있습니다. 교인 명단 추가 테이블의 내용을 추가된 명단 테이블에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리를 이용해서요. 추가 커리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추가된 명단에 교본부터 연락처가 있고요. 교인 명단 추가에는 더블 클릭하셨을 때 교인, 교본 이름, 주민등록 번호 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클릭하시고요. 커리에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우리는 추가 커리를 작성할 겁니다. 커리 디자인에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어느 커리에다가 추가를 하실 거냐면요. 교인 명단 추가 테이블의 내용을 추가된 명단에다가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추가된 명단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테이블에 교인 명단 추가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신 다음 저희는 교인 명단 추가 테이블에 교본, 이름, 주민등록 번호, 봉사, 부서, 교구, 연락처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추가할 필드명 표시가 되어 있고요. 교본 필드를 이용하여 중복 여부를 판단하는 추가 커리를 작성하여 실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하실 건데 조건은 있습니다. 같은 교본 필드가, 교본이 있다면 중복 여부를 판단하고 나서 추가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존재하지 않는 레코드만 추가될 수 있도록 교본 필드에다가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데이터가 있다면 추가되지 않도록 교본 필드에 조건을 작성하는데요. 먼저 없는 데이터만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not in 이라고 작성하시고요. 어디에 가서 셀렉트 교본 필드에 가서 from 저희는 추가된 명단 테이블에 추가하실 거잖아요. 추가된 명단 테이블에 가셔서 추가된 명단 테이블에 가셔서 교본을 확인해 보시고요. 없는 내용에 대해서만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셨습니다. 이제는 현재 작성할 커리를 저장 한번 하시고요. 커리 이름을 교인 명단 추가 질의라고 입력합니다. 교인 명단 추가 질의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작성하고 실행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성하셨던 추가 커리에 대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실행 버튼 누르시면 돼요. 실행하면 아까 교인 명단 추가에는 7개의 레코드가 있었는데 중복된 데이터가 2개가 있나봐요. 중복된 데이터 빼고 없는 것만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해 놨기 때문에 5개 행을 추가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테이블 추가 추가 커리를 같이 작성해 보셨고 다음은 세 번째 관계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를 클릭하시고 관계 클릭합니다. 현재 교구와 교인 명단 테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교인 명단 테이블의 봉사 부서는 봉사 부서 테이블에 가서 오른쪽 테이블 추가해 봉사 부서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 봉사 부서 테이블에 부서 번호 필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테이블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요. 교원 명단 테이블의 봉사 부서는 우리는 봉사 부서 테이블에 부서 번호 필드를 참조한다. 그러면 부서 번호를 봉사 부서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두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실 건데요. 두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봉사 부서에 테이블에 적절한 필드의 기본기를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봉사 부서에 기본기가 설정되지 않아서 잠시 취소 한번 누르고요. 마우스 오른쪽 테이블 디자인에 가셔서 봉사 부서의 테이블에 부서 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기본기로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설정하시고요. 봉사 부서 창을 닫으신 다음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봉사 부서를 아니 부서 번호를 봉사 부서로 드래그 하신 다음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조 무결성 체크하시고 만들기 클릭합니다. 현재 문제에 기본키 설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키 먼저 설정하시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관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설정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에 DB 구축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의 폼 완성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사 부서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폼의 머리끌에 봉사 부서 관리라는 제목을 표시하도록 LBL 제목 컨트롤을 생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 부서 관리 폼을 선택하셨고요. 봉사 부서 관리 폼에 폼에다가 제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쪽에 폼 머리끌과 본문 사이의 경계라인을 좀 드래그 하셔서요. 제목을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드시고요. 그리고 나서 양식 디자인에 가시면 레이블에 해당한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봉사 부서 관리라는 위치에 레이블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텍스트를 봉사 부서 관리라고 입력합니다. 봉사 부서 관리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목을 표시하고 LBL 제목이라고 이름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택하시고요.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양식 디자인에 가셔서 속성 시트를 표시하신 다음 모두에 가시면 이름이 있는데요. 이 이름을 LBL 제목이라고 수정합니다. LBL 제목이라고 이름을 수정하시고 두 번째 LBL 제목 글꼴 크기를 18포인트에 글꼴 두께를 글꼴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가셔서 하셔도 되고요. 모드에 하셔도 되고요. 글꼴 크기가 현재는 9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18포인트라고 할 거고요. 글꼴 두께를 굵게 하겠습니다. 라고요. 굵게 선택합니다. 첫 번째 제목에 대한 폼 완성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하이폼 본문의 컨트롤을 하이폼 안쪽에 교원 리스트라고 작성되어 있는 하이폼의 본문을 얘기합니다. 하이폼의 본문을 선택하시고 양식 디자인의 탭 순서를 클릭합니다. 탭 순서를 화면에 표시된 왼쪽부터 차례대로 탭이 정지하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하시오. 첫 번째가 TXT 교본을 첫 번째로 놓으시고 다음은 TXT 이름을 두 번째 배치하시고요. TXT 주민번호 그 다음에 봉사부서 그 다음에 TXT 교구를 선택하셔서 연락처에 추가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하이폼 안에 교원 리스트 하이폼 안에 폼 바닥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교인 수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에는 전체 인원수가 화면과 같이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에다가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는데요. 등호 입력하시고 카운트 라고 입력하시고 별표 가로 닫고 그 다음 확인 형식에 오셔서 단 인원이 없어도 0이 표시되는 기호를 사용해서 명자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형식에 오셔서 저희는 형식에다가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사용해서 0일 때도 0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명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0명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문항의 폼을 완성하는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 콤보 상자 현재 봉사 부서 관리 폼에 있는 관리 폼에 있는 CMB 조회 컨트롤을 다음과 같이 콤보 상자로 변환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CMB 부서 CMB 조회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변경 콤보 상자 선택합니다. 그 다음 현재 변경하셨던 콤보 상자의 데이터 탭을 클릭하시고요. 이 콤보 상자에는 왼쪽에 있는 봉사 부서에 가서 부서 번호와 부서 명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우리는 행원본에 오셔서 행원본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테이블 추가에 우리는 봉사 부서 테이블을 추가합니다. 봉사 부서 테이블에 부서 번호와 부서 명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추가하시고요. 오른쪽 위쪽에 닫기 버튼 눌러서 현재 추가하신 내용을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얘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컨트롤에는 두 개의 필드를 가져왔지만 봉사 번호가 저장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양식 디자인의 속성 시트에 가셔서 바운드 열은 두 개의 열을 가져오지만 첫 번째 열을 저장하겠습니다. 1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가져온 열의 개수는요. 형식에 가시면 열의 개수는 두 개 부서 번호랑 부서 명을 가져왔으니까 2라고 하시고요. 열 너비는 열 너비는 문제에서 1.2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 라고 입력합니다. 열 너비에다가 1.2 그리고 나서 목록 이해 값은 입력될 수 없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탭에 가셔서 목록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목록값을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현재 작업하셨던 내용을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인 명단 입력 폼에 교인 명단 입력 폼에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폼 본문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양식 디자인에 서식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에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폼 본문의 모든 컨트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새로운 규칙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교본의 첫 글자가 8인 경우 글꼴을 굵게 기울인꼴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을 사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조건은 왼쪽에 한 글자가 8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레프트 함수를 입력하셔서 교본 필드에 가서요. 교본 필드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8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굵게 하겠습니다. 기울인꼴로 하겠습니다. 라고 굵게 기울인꼴 하시고 나서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이제 교인명단 입력폼도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릅니다. 교인명단 입력폼은 봉사부서 관리폼의 하이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부서 관리폼을 클릭하시면 안쪽에 교인명단 입력폼에 조건부서식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조회에 가시면 아까 작성하셨던 콤보 상자 변환하셨던 내용과 기타 아까 교인수 작성하셨던 내용들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의 첫번째는 보고서를 완성하시는 문제입니다. 다섯 문항에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내용인데요. 부서 현황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아래쪽에요 부서명이 현재 내림차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름차순으로 바꿔주시고요. 두번째 동일한 부서명 내에서는 교구필드를 정렬을 추가하셔서 교구필드를 추가하신 다음 오름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름차순 선택하시고요. 다음은 부서명 머릿글에 부서명 머릿글에 txt 부서명 이라고 컨트롤의 이름을 확인하시고요. 부서명 컨트롤에는 부서명이 부서명 다음에 가로열고 부서번호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데이터에 컨트롤 원본을 선택하시고요.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 화면에 입력하기 크기가 좀 글씨가 작게 입력이 된다면 확대 축소 창을 표시하시고요. 부서명 필드에 다가 연결하겠습니다. 저희는 큰 따옴표 열고 가로열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부서번호를 연결하겠습니다. 그 다음 엔퍼센트 연산자 이용해서요. 부서번호를 가로로 문 끌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서명 머리끌에 TXT 부서명에 대해서는 부서명 가로열고 부서번호 작성하셨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보고서 본문에 TXT 본문이니까 첫 번째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교본은 데이터에 오셔서 컨트롤 원본을 교본이라고 선택하시고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이름을 선택하셔서 저희는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이름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본문에서요. TXT 주민등록번호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주민등록번호 필드의 값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데이터 탭에 오셔서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는데요. 주민등록번호는 앞에 6자리와 뒤에 숫자 7자리가 입력될 수 있도록 0을 하나 확대해서 0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입력하시고요. 뒤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입력될 수 있도록 입력 마스크에다가 작성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명 머리끌을 선택하시고요. 매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형식에 오셔서 반복 실행 구역에서 현재는 아니오인데요.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내용 다섯 문항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저장 한번 하신 다음 보기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하셔가지고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봉사부서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봉사부서 관리 폼에 봉사부서 머리끌 봉사부서 폼에 봉사부서 보고서라는 명령 단추입니다. 선택하고 속성 시트를 확인해 보시면 CMD 보고서라고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버튼을 클릭하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벤트에 오셔서 우리는 매크로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벤트 프로시저가 아니라 매크로를 이용해서 작성할 겁니다. 이따 이벤트에 오셔서 클릭하면 매크로 작성하셨던 거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열기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에 가셔서 매크로를 클릭합니다. CMD 보고서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보고서 열기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부서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매크로 함수에서 오픈 리포트를 선택하시고 보고서 이름을 문제에 나와있는 부서 현황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아래쪽에 보고서의 부서 번호 필드의 값이요. 현재 봉사 부서 관리 폼에 CMD CMB 조회 컨트롤과 동일한 이란 조건이 있습니다. 외열 조건문에 작성기를 클릭하시고요. 저희는 같습니까? 부서 번호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현재 작업하셨던 폼에 가셔서 모든 폼을 표시하시고요. 모든 폼에 봉사 부서 관리 폼에 가셔서 CMB 조회에 있는 값과 동일한 이라는 조건을 주거자 합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폼즈 봉사 부서 관리 폼 그 다음에 CMB 조회라는 컨트롤이 느낌표를 이용해서 구분해서 입력이 되어 있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이제 보고서 매크로에 대한 작성을 다 하셨다면 우리는 매크로에 대한 저장을 하겠습니다. 라고 저장 클릭하신 다음 이름을 보고서 열기 라고 저장합니다. 보고서 열기 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매크로 창을 닫으시고요. 현재 봉사 부서 보고서의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이벤트에 오셔서 클릭하면 조금 전에 만드셨던 보고서 열기 라는 매크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봉사 부서 관리 폼을 폼 보기에 가셔서 우리가 부서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봉사 부서 보고서 라고 선택하면 선택하셨던 부서 명에 해당한 보고서가 미리 보기로 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봉사 부서 관리 폼도 오른쪽 닫기 변경하신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에 처리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교인 명단과 봉사 부서 테이블을 이용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오른쪽에 테이블 추가해서 교인 명단과 봉사 부서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두 개 테이블을 가져오신 다음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필요한 필드를 추가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교본 필드가 필요합니다. 라고 더블 클릭 두 번째 이름 필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생년월일이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년월일은요. 주민등록 번호 필드를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해서 추가하시고 부서명이 필요합니다. 부서명은 현재 부서명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교구가 필요합니다. 교구를 추가하시고 그리고 나서 연락처 추가합니다. 일단 필요한 필드는 추가를 하셨고요. 다음은 생년월일 조회하는 생년월일 조회는 주민등록 번호 필드를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필드를 이용하셔서 생년월일을 연월일 형식으로 수정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번호 필드에 갖다 놓으시고 우리는 표시하실 때는 생년월일 이라고 표시할 거예요. 필드명을 생년월일 이라고 입력하시고 콜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시리얼 함수를 이용하셔서 주민등록 번호의 왼쪽에 두 글자를 연도록 중간에 세 번째부터 두 글자를 월로 다섯 번째부터 두 글자를 일로 넣어서 연월일 형식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라고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date 그 다음에 serial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left 함수를 이용하셔서 주민등록 번호에 가서 심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심표 mid 함수를 통해서 주민등록 번호에 가서 세 번째부터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다시 mid 함수를 통해서 주민등록 번호에 가서 우리는 다섯 번째부터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미디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데이트 시리얼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가로를 끝에서는 두 번째를 닫으셔야겠죠. 다음은 출력 결과미 필드명은 화면과 같이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부서명이 성교부로 끝나는 교인의 정보를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서명에 가셔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끝에가 성교부로 끝납니다. 앞에 어떤 글자가 와도 돼요. 라고 별표 입력하시고요. 성교부라고 입력하시면 라이크 연산자가 자동 추가 되면서 라이크 별 성교부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맞게 작성이 되었나 보기에 가셔서요. 교번 이름 생년월일 부서명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구 연락처 확인하신 다음에 맞게 표시가 되었나 맞다면 저희는 저장을 클릭하셔서 성교부 교인이라고 성교부 교인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처리기능 구현 커리를 작성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커리 문제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필요하신 테이블은 교인명단 테이블과 봉사부서 테이블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 문제 제시된 내용을 먼저 참조하셔서 필드를 먼저 배치하시고 그 다음에 조건 부분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본필드를 더블 클릭하시고 이름 필드 연락처 사무실 위치 그 다음에 교구를 체크합니다. 현재 교구 필드는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구 필드에 조건을 작성하실 거라서 교구 필드는 추가하시고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화면에 보이지 않을 거니까 체크를 해제하시고 교구의 필드의 값을 매개의 변수로 입력받아서 해당 교구에 속하는 교인의 정보를 조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개의 변수를 입력하실 때는 대가로 이용해서 작성하시고요. 교구를 입력하시요 라고 입력합니다. 교구를 입력하시요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조건 작성하셨으면 저장 한번 누르셔서 현재 쿼리는 교구별 교인 목록이라고 수정합니다. 교구별 교인 목록이라고 수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보기에 가셔서 교구를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숫자 1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교본 이름 그 다음에 연락처 사무실 위치가 문제에 나와있는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열 너비 조절한 거에 대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쿼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시고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교인 명단 테이블을 추가하시고요. 교인 명단 테이블을 추가하신 다음에 성별이 여성이면서 70년 80년 때 해당한 교인을 조회하는 여성 7080 쿼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교인 명단 테이블을 추가하셨고요. 필요하신 필드는 이름과 봉사 부서와 교구와 연락처 주민등록 번호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 여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번호의 일곱 번째 숫자가 7이면 여성으로 처리할 거고요. 또 하나 70년 80년대는 주민등록 번호가 7 또는 8로 시작하는 교인만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드함수를 통해서 중간에 한 글자를 표시하실 거고요. 그 다음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7 또는 8이라는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주민등록 번호에서 제가 봉사부서를 또 가져왔네요. 주민등록 번호를 가져와야 되는데 주민등록 번호 추가하시고 그 다음 조건에다가 조건에다가 7 또는 8로 시작한다 라고요. 조건에다가 7 또는 별표 혹은 8 별표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요. 라이크 연산자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시고 7로 시작하거나 또는 8로 시작이다 하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민등록 번호에 일곱 번째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요. 오른쪽에다가 미드암지를 통해서 저희는 주민등록 번호에 가서 일곱 번째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을 겁니다.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에다가 조건에다가 숫자 2를 입력하시면 숫자 2를 입력하시면 여성이라는 조건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보기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이름부터 주민등록 번호에 데이터가 추출이 되고요. 총 4건의 데이터가 추출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맞게 작성이 됐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커리 이름을 여성 7080 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세 번째 커리를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실 건데요. 작성하시는 커리의 데이터가 부서 보고 커리를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면 마법사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만들기 가셔서요. 만들기에 커리 디자인 또는 커리 마법사에 가셔서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를 이용할 수 있고요. 또는 커리 디자인을 이용해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부서 보고 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리에 가셔서 부서 보고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 우리는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할 거니까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크로스텝 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현재 제시된 내용을 보시고요. 교구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구를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핵머리끌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핵머리끌 열예는 부서 명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서 명을 더블클릭 열머리끌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구요. 행과 열에 교체하는 부분에는 개수는 이름 필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선택하시고 값으로 표시할 거구요. 이름을 개수를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구요. 일단 작성하신 내용 결과를 살짝 보시면 교구 1부터 7까지 경조부부터 해외 선교부까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행머리끌 열머리끌 갑에 해당한 필드 추가하시고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맞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하시는 쿼리는 교구별 부서명 인원수 라고 입력합니다. 교구별 부서명 인원수 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구요. 다음은 다섯번째 쿼리를 작성하실 건데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교인명단 테이블을 이용하여 봉사부서가 D-06 가 06 이 없는 교구에 대해서 D-06 이 없는 교구에 대해서 교구 테이블에 비고필드의 값을 찬양부 요청으로 변경하는 우리는 교구 테이블에 가서요. 교구 테이블에 가서 비고에다가 찬양부 요청이라고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쿼리 디자인에 업데이트를 클릭하구요. 업데이트 하는데 찬양부 요청 이라고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찬양부 요청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조건을 작성하셔야 되겠죠. 교구 테이블에 비고필드의 값을 찬양부 요청으로 변경하는 봉사부서 커리를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한 후 실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인명단 테이블에 가서 교구번호 교인명단 테이블을 한번 열어볼게요. 교인명단 테이블에 가서 현재 교번 그 다음에 교구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교구 테이블도 한번 열어볼게요. 교구 테이블에 교구번호 라고 되어 있네요. 교구번호 필드가 교인명단 테이블에 1,2,3,4,5,6,7 교구 필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인명단 테이블에 가서 교구 필드를 가져오는데 봉사부서가 봉사부서가 G-6 이라는 조건을 줄 겁니다. 그러면 교인명단 과 그 다음 교구 테이블은 일단 닫도록 하겠고요. 조건은 현재 교구 테이블에 교구번호 필드의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다가 없다 라는 조건을 작성하기 낫인 이라고 주실 거고요. 셀렉트 우리 교인명단 에서는 필드명이 교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교구라는 필드에 가서 교인명단 테이블에 교인명단 테이블에 교구 필드에 가서 조건은 외열 이라고 입력 하시고요. 봉사부서가 봉사부서가 같습니까? 라고요. D-06 가 같습니까? 라고요. D-06 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줍니다. 교인명단 테이블에 가서 교구 필드를 찾으실 건데 단 조건은 봉사부서가 D-06 이라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찾아봤는데 없다면 없다면 저희는 비고 필드에 찬양부 요청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셨고요. 커리 이름을 저장하기 위해서 현재 작성하는 커리는 봉사부서 처리라고 입력합니다. 봉사부서 처리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커리를 작성하신 후에 실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실행을 클릭하시면 4개 행에 대해서 새로 고칩니다. 라고 표시가 되고요. 예 한번 눌러 보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교구 테이블에 비고 필드에 가셨을 때 D-06이 없는 교구 번호에 찬양부 요청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변경하신 내용 저장하시면 되겠죠. 예 라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에 DB 구축부터 문제 4번에 처리 기능 구현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